어떤 종류의 해열제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열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해열제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개월 이전의 아이들과 6개월 이후의 아이들. 다릅니다. 6개월 이전에는 흔히 타이린이라고 부르는 아스타아미노평 계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만 6개월이 지나면요. 타이린올이라 말하는 아스타아미노평 계통과 브루펜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브브루펜 계통 두 개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타이린올 아스타아미노평 계통만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열제는 약마다 약간 특성이 있는데 타이린올으로 대표되는 아스타아미노평 계통은요. 이 약은 사용하는 간격이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입니다. 그런데 이브브루펜 계통, 브루펜 같은 경우는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간 이전의 약을 함부로 먹여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열이 나더라도 이 시간 이전에는 해열제를, 이 약들은 더 먹이면 안되고요. 이 두 개를 섞어서 2시간, 3시간마다 먹인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은요. 해열제 중에서 아스피린 계통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해열제, 아스피린을 해열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라이라는 아주 심각한 병이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스피린을 해열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잊지 마십시오. 해열제 용도로 아스피린을 쓸 생각하면 안되니까 해열제에서 아스피린은 뺍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간이 나쁠 때는요. 타이리노를 사용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타이리노를 사용할 수 있구요. 신장이나 탈소가 있을 때는 브루펜 계통, 이브루펜 계통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아프다. 그럴 때 집에서 임의로 사용할 때는요. 그럴 때는 이브루펜 계통보다는 아스피린 계통 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구요. 그리고 소염 효과가 이브루펜 계통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용도를 조금 더 기대할 때는 이브루펜 계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증 효과가 필요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아스피린 계통도 마찬가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이 조직이 회복될 때는 염증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염증 반응은 약에 의해서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약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데 그래야 되면 조직이 손상받은 게 회복하는데 약간의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열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소염 효과가 더 있다고 해서 좋은 약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정확한 약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